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페이시스로 과제 만들기 배움 영상입니다. 여기 3월 22일 과제입니다. 3월 24일 과제 아니고 3월 24일 2일 과제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셈은 지금 여러개가 보이는데 여러분은 지금 한개씩만 보일겁니다. 자, 원준학생 걸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보면은 이거 지금 행복한 순간을 만들려면 먼저 어디에서 행복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배경을 누릅니다. 아래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누르고 배경에서 수정 있죠. 우리만 김수정이 아니라 여기 수정을 누르세요. 수정. 그러면 수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순간에 수정을 배경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만셈은 크리스마스가 행복했다고 하면 크리스마스 배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됐죠. 그리고 배경을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꺼졌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화면을 터치를 해서 여기를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화면을 터치를 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이제 넣으려면 라이브러리에서 나의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해갖고 그러면 나는 크리스마스 때 쪼맨한 친구들이 있나? 학생이 학생을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는 여기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여기다 퐁 떨어뜨리면 됩니다. 다시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여기 창이 넓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왔다갔다. 샘이 지금 이 카메라 앞에다 얘네들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면 플레이 있죠. 이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 안에 얘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 있죠. 버튼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점프도 있죠.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여기 VR로 보고 AR로도 볼 수 있어요. AR로 보는 것을 잠깐 한번 볼까요? AR로 보기하고 모드가 시작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 여러분 방바닥에 행복했던 순간을 이렇게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AR을 끄고 다음 얘네들을 이 캐릭터를 앞에를 보게 하려면 캐릭터를 누른 다음에 아래에 동그라미 있죠. 얘네들을 아래에 동그라미를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크기가 좀 커지면 좋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터치할 때 나오는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에 이걸 가지고 크게 부응하면 되고 작게도 됩니다. 그 다음 부응하고 대고 얘네 둘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번 터치가 아니라 두번 터치하세요. 따닥. 그러면 여기에서 애님 문장이 있죠. 문장. 여기 문장이 있죠. 문장을 누르고 사랑해. 행복했던 순간이 사랑해. 말도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X를 눌러요. 그럼 얘가 사랑해. 그렇죠. 그 다음 얘도 나도 터치하고 문장에서 나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사랑해 나도. 이때가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으로 꾸며야 되겠죠. 두번 누르고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에서 사랑. 리액션에서 러브를 찾아가지고 러브. 맥인 러브. 러브가 어디 있을까? 리액션에서 있을까요? 인 러브. 여기 있죠. 리액션에서. 그 다음 얘도 애니메이션에서. 얘는 도망가. 사랑을 해서 너무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볼까요? 아 나는 이때가 행복했어.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위도랑에 과제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께서 간단한 설명인데 여러분이 라이브러리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캐릭터나 여기 찾아보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숙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여기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 업로드해서 여러분 폰에 있는 것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하나 해보면 여러분 디지털 레이티브니까 쉽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숙제 화이팅!